. 송혜교 X 박보검 남자친구 출연 확정 하반기 방송 예정. 송혜교와 박보검이 드라마 남자친구의 출연을 최종 확정했다. 9일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사 폰팩토리 측은 배우 송혜교, 배우 박보검이 드라마 남자친구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2018년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현재 프리 프로덕션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드라마 남자친구는 정치인의 딸로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엑스 재벌가 며느리 차수연과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순수 청년 김진혁의 우연한 만남이 서로의 삶을 뒤흔드는 불상사가 되어버린 아름답고 슬픈 운명적 사랑 이야기다. 송혜교는 여자 주인공 차수연으로 분한다. 차수연은 눈꽃처럼 아름답고 도도한 엑스 재벌가 며느리. 몸이 건조하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가슴 시린 떨림과 사랑이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 메일로 여배우 송혜교를 통해 어떻게 그려질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된다. 박보검은 남자 주인공 김진혁 역을 맡았다. 김진혁은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만큼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아는 남자다. 탁월한 연기력과 스타성으로 대한민국 모든 드라마의 캐스팅 연순위로 손꼽히고 있는 배우 박보검이 메일로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송혜교와 박보검, 두 배우의 만남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송혜교는 폭발적 시청률을 자랑했던 태양의 후예 이후 약 2년만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남자친구를 선택했다. 송혜교는 매작품 사랑스러운 매력은 물론 섬세한 감정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를 매료시켜왔다. 박보검 역시 응답하라 1998 구름이 그린 달빛 등을 통해 특유의 디테일한 연기와 다정한 매력을 발산해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 전치를 보고마리에 빠뜨렸던 바. 이처럼 이름만으로도 설림과 기대, 믿음을 주는 두 배우가 한 드라마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송혜교와 박보검이 보여줄 완벽 후의상의 메일로 조합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이들이 그려나갈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무엇일지 드라마 남자친구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를 높인다. 한편 드라마 남자친구는 영화 7번 방의 선물, 국가대표의 각색, 드라마 딴따라의 극본을 맡았던 실력파 유영아 작가와 드라마 질투의 화신, 엔젤 아이즈로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박신우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현재 화재 속에 방영 중인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비롯해 명불허전, 그녀는 예뻤다. 주군의 태양을 제작한 본팩토리가 제작하며, 2018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TVN과 편성 논의 중에 있다. 주군의 태양을 제작하며, 2020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TVN과 편성 논의 중에 있다. 주군의 태양을 제작하며, 2019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TVN과 편성 논의 중에 있다. 안녕하세요.